3루타 오 들어왔습니까 아 반갑습니다 야 마스터야 티어 마스터야 홈런포 3루타 아아 홈런인데 저거 시청자도 정답 맞춰도 되나요? 네 맞습니다 야 3루타 한글로 써야되는거였어? 3루타 내가 먼저 맞췄잖아 고개 아 정답이야 저거 개그린고였어요 강아지그린고였어 개그린고였어 개그린고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집이 쓰러져있어요? 집이 쓰러져있고 어 무기 아아 썸네일이라 저거 채팅에서 썸네일이라고 힌트를 줘가지고 맞췄어 저 집이 무기잉 집이 무기가 되는 저런 썸네일이 있었거든요 맞아맞아맞아 오 센스좋은데? 좋았어 그거야 얘가 지금 하고있는거 뭐야 끝은 해봤습니다 컨닝 아니구요 독서 정답입니다 독서였어 독서 어떻습니까 독서 어때요 독서 거의 비슷했잖아 거의 비슷했잖아 절망 와 키 크다 와 키 크다 감탄 무러움 희샘 질투 키가 위에있네? 결뜩 키위 아 키위라고 저게? 키위라고? 아 진짜 심한데 키위였어? 야 다 안돼 다 안돼 이게 위기 위기 위기? 아 위기야 저게? 님들 위기래요? 아 위기를 저렇게 표현했구나 위기를 아 하긴 진짜 되게 깜찍하게 잘 표현했다 아유 알겠어요 아유 알겠어 자 이제 이거 다음에 다시 저로 넘어옵니다 그러고 이제 뒤에 분들 계속 이어질거에요 두글자 아 두글자라고 알려줬습니다 두글자라고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이거 표현력있어 이거 표현력있어 판 끝날 때마다 리방인가요? 아니 아까는 좀 애매해가지고 제가 리방을 했는데 음주 나는 절망 어 취한다 부장 숙취 만취 하하하하 씨 빙빙돈다 아 꽐라 아 이거 과음 아 과음이구나 와 잘 표현했다 색도리포 근데 플레이는 뭐냐고 스크린플레이 스크린플레이라고 저걸 저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아아 대단하다 네 글자구요 아 저도 하나도 못맞추고 있어요 진짜 어렵네요 이번에 문제 수준이 진짜 높네요 여우 요 시 흑 헉 표정 표정이 뭐야 검정고무신 아니야 아따말마 아 잠깐만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잠깐만 야 이거 이거 진짜 뭐냐 이거 아주머니인데 아주머니가 저렇게 두 팔을 벌려서 막고있어 이거 뭐야 어? 어? 틱틱틱 아 네 글자잖아 네 글.. 네 글자 요정출현 야 이거 뭐냐 이거? 호랑나비? 나비인데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아 나비 부인 나비 부인 나비 부인 아 진짜 대단하다 나비 부인이야 나비 부인 와 진짜 어렵다 자 한번 내보세요 한번 세 글자 아니 프로의 냄새가 나 이게 닉네임부터 해가지고 닉네임부터 해가지고 지금 문제내는게 프로의 냄새가 나 진짜 완전 프로페셔널해 자 자 봅시다 어 일단 사람이 있구요 크흐 씨 아니 이게 진짜 마우스에요? 와 진짜 나랑 너무 비교 된다 이게 진짜 마우스라고? 오 어 이씨 이.. 이거 뭔데? 거짓말 거짓말 훈계질, 삿대질 꿈대질 아니 뭐야? 정치질 와 이거 뭐지 이거? 꿈대질 하지말라 어 실이야 아 아 최진실이구나 최진실 인간적으로 한글자 찍어 맞추지 말자 한글자 찍어 맞추지 말자 그림은 보고 찍자 아유 그만춰요 그만춰 그림 좀 보자 그림 좀 잠깐 그림 좀 보자 약간 잠깐 그만 좀 치세요 일단 뭐야 이거 묘지 아니야? 묘지 아니야? 아 아닌데? 아 골프다 골프다 이거 홀 아 홀이구나 골프홀 탑도 올랐다 이목구비 자 잠깐만 잠깐만 아니 나 나였어? 제가 뭔가 좀 되게 진행병이 있어요 약간 좀 병이 있어요 제가 쯔꾸루 게임을 하도 많이 하다보니까 이게 이게 글씨가 나오면은 무조건 읽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 크 아니 진짜 영광의 제인이라는 드라마는 나도 진짜 처음 들어봤다 게임 끝나면 꼴등 나가는 시스템인가요? 류 유 지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 아 이 판 끝나면은 리방할게요 님들 이 판 끝나면은 리방할게요 리방하고 그 판을 마지막 판으로 할게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? 야 그나저나 진짜 또 참 어 이거 뭐야 이거 의사 소호호호호 아 진짜 이거 이게 뭐지? 청진기 소 아저씨 동물병원 어 지금 소랑 지금 소랑 지금 같이 술잔 기울이고 있어 지금 어 이거 뭐야 이거 통 뒷글자 통입니다 님들 뒷글자 통이에요 은 은 은 은 의사소통 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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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벌 정답입니다 벌 한마리라서 일벌이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